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맨날 쌓여가는 포카들을 보면서 진짜 도대체 언제 정리해야지? 이랬는데 이번에 바른 판매 팩토리에서 바인더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포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PVC 커버 이렇게 딱딱한 커버에 PVC 글리터 커버가 씌워져있거든요? 포켓도 있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해서 보관하기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색도 진하지 않고 생각보다 더 맘에 드는데? 글리터 포즈는 특히 이렇게 끼울 수가 있잖아요? 표지 디자인에서 끼워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투명, 바이올렛, 핑크 그리고 내지들 내지를 전부 사 포켓으로 했고요 이 바이올렛 쓰기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커버가 단단하니까 그냥 단독으로 세워놔도 모서리가 뭉개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떠돌고 있는 포카들이 이 짜폴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건 이제 중복 포카들 저번에 포카마켓 입고 판매 신청을 했다가 빠꾸 맞아서 받은 채로 그대로 방치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번 포카들도 정리를 하나도 못한 채로 이렇게 그냥 팀케이스에 방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 짜폴라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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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엘포랑 짜포라고 이제 마지막 바인더 마지막 바인더는 제가 그동안 다른 아이돌들 앨범 까고 받았던거 뉴진스 요런 애들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고 보니까 뿌듯하네요 빨리 이거 커버 만들어서 꽂아주고 싶어요 이번 앨범 엽서가 들어가나? 엽서 사이즈보다는 살짝 큰 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지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앨범 귀엽다 뒷면은 이런 느낌 처음Co- Evol9 반대로 타고 너무 좋음 짠 돼지가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서 다 꽂아줘도 될 것 같아요 짜잔 정리 끝 이 사이즈로 들어가는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찼다가 잡지를 잘라서 표지를 쓸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시그 달력 시그 달력 이렇게 꽂아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바인더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짜잔 아 이게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달력은 사이즈가 작군요 사이즈가 작구나 시그를 다 꺼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것만 매치 하기가 좋지 않네 이번에 스테이키트를 갖고 왔거든 근데 스테이 키트 포토북이 대박이에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고 확실히 이런 거 이렇게 끼워져 있어야 오래오래 본다니까요 이 사진이 너무 예뻐서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너무 고민 중 앞뒤로 끼우면 되니까 다 잘라버릴까? 뒷면은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게 여기에 키링 구멍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짜잔 이거 저번에 받은 건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너무 예쁘다 여기다가 진짜 잘 어울리죠 표지는 따로 안 꾸미고 이렇게 마무리 하려구요 이렇게 맛있게 봤을땐 소금 posición 치킨 계란 야채 고개가 차가운 식감이 있습니다. 그렇게จ Då午잎은ware 도둑대 바로 밥 human 다음은 10분의 10분의 5분의 10분의 16분의 15분의 20분의 20분의 10분의 30분의 14분의 30분의 30분. 민뚜 custodian 사항 한번 맞춰보시고 부추 다진 죽음 اء 소고기 부추 강릉 틴고 Derek 포스터를 자르다가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리고 영수증이랑 스티커도 다 잘랐어요 조각, 파티를 잘 섞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번에 콘서트에서 나눔 받은 것들로도 다이어리 꾸몄거든요. 어떤 분이 자꾸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이거 쓰려고 꾸미는 다이어리여서 옛날에 꾸몄던 것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거는 매니아 서울 콘서트 들었던 슬로건 잘라다 붙였거든요. 그때 다녀온 렌다시. 이거 이 사진 보고 해서 완전 노란색 리노 나왔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제 개인적인 일기랑 이건 여수 다녀온 거. 디페스타. 이게 이번 앵콜 콘서트. 이때 슬로건은 이 배경으로 썼어요. 나눔 받은 것들. 나눔 받은 것들. 그냥 나눔 받은 것들 냅다가 붙여가지고 꿈입니다. 끝. 생가에서 받아온 엽서들입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작년에 저 럭도 1등 뽑았던 사진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뽑으니까 더 예쁘다. 이 사진의 매력은 18년도 리노의 뚱뚱한 볼살.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점. 인간 포카리 스위트 그 자체. 청량. 이 사진 진짜 잘 나왔어요.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기대했던 맥시던트 앨범 스크랩을 할 거예요. 일단 이 페이지가 진짜 완전 스크랩 페이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이대로 이대로 스크랩 해주고 싶기도 하고. 다행히 스크랩 해주고 싶기도 하고. 양념장 양념을 만들 dual 소스 양념장 양념장 양파 양념장 양념장 고춧가루 냉동실에 식용유 식용유 소금 연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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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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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 고춧가루 고추 고추 소금 이거 버블 스티커가 너무 펄이 많고 너무 반짝여서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빨강색 포인트 하나만 딱 넣으면 좋겠는데 스크랩 다른 멤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진이 너무 예뻐서 다른 멤버 별거 안 하고 이 사진만 살려가지고 조금만 하려고 하거든요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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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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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듭니다. words 제가 아이어로 만들거에요 티비안에 걸어가면서 다음은 후에 야채를 사용해서 추억을 얹어가며 준비한 시즌 데요 톡톡